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홍준표 예비후보를 6.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포인트였던 지난주보다 격차가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5.8%포인트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35.8%포인트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9.4%포인트 유성민이 10.9%포인트 원희룡 4.4%포인트 그리고 없다가 15.5%포인트 잘 모른다. 무응답이 3.9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적합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4%포인트 앞섰는데 지난주보다는 지난주가 4.8%포인트 차이 났으니까 조금 더 격차가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뉴델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이론조사업체인 PNR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홍준표, 윤석열,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은 이 조사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윤 후보는 3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선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홍 후보는 18세 이상 20대 그리고 40대에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33.8%, 여성의 37.9%가 윤석열, 그리고 남성의 35.3%, 여성의 23.7%가 홍 후보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홍 후보는 아무래도 여성들로부터는 지지율이 더 낮다, 비교적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홍준표와 윤석열,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적합토를 봤고 그 다음에는 양자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제는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양자대결을 했을 때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예비후보인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번 국정감사의 역량을 받은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의 경쟁률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대결 지지율은 윤석열은 41.8, 이재명은 36.5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이 41.8이고 이재명이 36.5니까 지금 윤석열이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여론조사 당시에 윤석열은 43.9, 이재명은 30.2였으니까 그때보다는 격차율이 그때는 13.7%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3, 그러니까 13점 차이 나던 게 지금 5.3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두 사람 차이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많이 치고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의 양자대결을 보면 홍준표는 39.5, 이재명은 37.6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에 양자대결의 경우에 홍준표가 42.3, 그리고 이재명은 31.3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보다는 6.3%포인트가 더 올랐고 홍준표는 2.8%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설명을 해보면 위에 있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위에 있는 것이 윤석열이고 밑에 있는 것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밑에서부터 꼬리를 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약간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두 사람 차이의 지지율, 양자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현란하게 국정감사 등에서 치고 나오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홍준표의 양자대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것이 홍준표고 홍준표도 밑을 향해서 꼬리를 좀 내리고 있고 거꾸로 이재명은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와 이재명, 이재명과 홍준표에서 홍준표가 쭉 앞서다가, 큰 폭을 앞서다가 다시 이재명과 그 격차를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절제절명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이재명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 그러면서 자기는 공공개발로 인해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성남시에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먹혀들어가는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나 성별로 보면 성별로 보면 남성은 39.9%가 윤석열을 택하고 있고 또 남성의 35.8%가 이재명을 그러니까 남성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성은 43.7%가 윤석열을 그리고 여성의 37.3%가 이재명을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윤석열을 그리고 더 많이 지지하고 있고 20대가 30.8%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9.8% 윤석열이 더 많은 거죠. 30대는 윤석열이 43.2% 이재명은 24.8% 그래서 30대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많고 반면에 40대는 윤석열이 30.9% 그리고 이재명은 껑충 뛰어올라서 50.1%가 지지하고 있어서 40대가 역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50대는 윤석열과 이재명인데 50대는 윤석열은 43.8% 이재명은 46% 50대도 이재명이 더 높은 지지율을 하고 있습니다. 60대는 59.9%가 윤석열이고 그리고 24.3%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70대도 윤석열이 45% 이재명은 40.9% 어쨌든 60대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성별로 보면 남성의 45%가 홍준표 여성의 33%가 홍준표 그런데 이재명은 남성의 37%, 여성의 38% 그러니까 이재명은 홍준표와 비교했을 때 여성표가 더 많은 겁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저런 욕설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스캔달에도 지금 홍준표보다 더 많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홍준표가 많고 30대에도 홍준표가 더 많습니다. 반면 40대에는 이재명이 더 많고 50대에는 홍준표보다 이재명이 더 많습니다. 70대 이상의 경우는 홍준표 지지자가 33.3% 이재명은 36.3%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와 윤석열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재명을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바짝 따라 붙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고 있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직권을 해야 하나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53.5%가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권을 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재집권해야 된다는 37.1%입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53.3% 정권유지가 정권재집권이 37.1%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권창출의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